industries starcrapedあり스 야야야 하ait라는다 리퍼 정 파일 받으시려면 their 방송국 홈페이지 보시면 이메일 주소 남겨야 되어있는 글있거든요 글공 동 sí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형님들 가지고 저 혼자 지금 고마워 도망가기 한달 이번달에 제가 볼때는 만패 찍겠네요 꼬라지가 이대로 간다면 만패는 시간 문제에요 어이구 CD키 바꾸는곳은 철 1.KR CDP 변경성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 지금 육저글링 때문에 지금 일꾼이 저렇게 지금 나가는 거야 집 밖을 살벌하네 살벌해 진짜 고추채임지님 안녕하세요 얘 삼토스 삼토스는 솔직히 토스들 중에서 삽질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야 돼 셋 다 잘해버리면 게임이 정말 타이트합니다 되게 많이 흔들리네 큰일났네 어 카카오톡 어 반가워 아 따라오셔도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상한 저 프로그램 하나가 실행될거에요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CD키 변경하기라고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가 깔려있는 경우에는 CD키가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저글링 저글링 일단 왔다하면 다 튀어나가버리네 왜그러지 다운로드가 안 눌러진다고요? 어 그게 크롬 사용자는 잘 안될겁니다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하시길 바라겠네 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저글링 안들어가버리네 저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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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킬로입니까? 와 사람이 35킬로가 나갈 수 있나? 저거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본거 같은데 그거 그거 약간 스타들의 근황 뭐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그런걸 봤거든요 어 이리갔지? 안오나? 안으로오나? 안으로오나? 도롬된다 2 axe 그뢰 아 . .. . . . . . . . . . 아 무슨 말있는거 죽어야 잡지 죽어야 죽질 않네 어떻게 된게 헤헤이 마이너를 설마 밟으라고 설치하는거니 이게 구염이네 어 스탱 스탱이 견주 은행 반갑습니다 아 공룡 너무 많은데 7방향 너는 히드락 아니야 임마 왜 끄냐 감사부라 아 1레러비 태우고 갔으면 되게 좋았을텐데 아 꼽시 오 뭐야 안 먹더라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어디였더라 동물농장이었나 진짜 똑똑한 개 한 마리 나온 거 압니까 여러분들 그 공사 뭐 현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주인이 하여튼 고양이가 고양이란다 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들고 오라는 뭐 공구같은걸 다 찾아서 다 들고 와요 망치 들고 오라면 망치 가지고 오고 모르겠어요 청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되게 똑똑하던데요 개가 차에서 차키 뽑아오르니까 차키도 뽑아오네 진짜 와 웬만한 그냥 원숭이보다 더 똑똑하겠더라 진짜 아저씨도 나중에 저 막 뭐야 인터뷰 하는데 막 울더라고 강아지 너무 저 강아지 때문에 가족들이 밝아졌다고 세상에 이런 일입니까 그게 동물농장이었나고 아무튼 진짜 불안하네 진짜 불안해 럴커 럴커 어허 도착해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의 힘이 적혀있다. 어? 안녕하세요? 맞아요? 그 옆에다가 짚고있어 자기건줄알고 아무래도 여기있다잉 자기건줄알고 그 옆에다가 스파이어를 짚고있어 이제AAAN 스파이언 마킹었는디? 이런 나 초야 캠을 또 옆으로 또 옆 옆 후때기로 돌리면 어떡하니? 나 초지 와 방금 그 커널 넣으시는데 안 막히고 그냥 쑥 뚫릴 줄 알았는데 흠 흠 흠 흠 흠 레이드로 흘러가는거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흠 흠 흠 uh 저는 흠 흠 흠 흠 흠 아 11시도 막혔어요 아 11시도 막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러시아 ơ ㅇㄴ 쇢 곧 어깨는 아매넛 깨 게헤이 또 그 잘 죽으라고 잘 붕쳐놨네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느낌인데 어 이 가디언은 두부대는 있어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zli biennemi 온 척 전투 전투 억배 전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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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멜은 이긴 가멜요 가멜 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차! 치아라! 치아 마라! 쟤 막 가라놔 너 아 짜증나네? 갑자기? 아니 아니 그거 때리면 안돼 아 쫄까라! 렛츠고! 가디 요완나! 하이! 모르자! 풍풍풍풍! 하이! 여기 가면 이긴 가네요 아이! 오브로드를 타고 있어 애들이! 이긴거 이거 뜯은 적이 없는데 아냐! 하이! 와 건물 진짜 이쁘게 짓네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구만 건물을 막 짓길 바라겠어 요즘 트렌드입니다 막 짓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여기는 만들어봤자 못나와요 잘 아시네요 저는 만들어봤자 유닛이 안나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